유유야 너 엄마 문제도 잘 풀었어? 아직 안 했는데? 너는 엄마가 꼭 얘기해야지 그 때 시작하더라 일일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? 너 편하고 이게 뭐야 광이? 유유야 너 일로와봐 엄마는 그때그때 노래를 하라고 했잖아 나 누구 키우려고 해 아 이거 먹기 쉬운데? 그래도 한 입만 먹어봐 오늘 좋은 것도 자꾸 먹어야지 유유야 점심 깨먹을 거예요